이게 우리가 그 한 우리 교재 한 6장 정도 넘기면 237쪽에 분자의 극성이라는 말도 나와요 여기는 결합의 극성 아직 안 넘겨보고 있지 6장 넘겨 봐 6장 넘겨서 237쪽에 봐봐 제목만 확인하고 와 거기 보면 분자의 극성이 보일 거야 자 그래서 결합의 극성이라는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분자의 극성이라는 말도 있단 말이야 그럼 공통으로 들어있는 말이 극성이지 결합의 극성 분자의 극성 극성이란 말이 공통으로 들어있거든 근데 이 책들이 극성이란 말을 설명을 안 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처음에는 극성이 뭘까 라고 하다가 또 아무것도 안 써있으니까 고민하다가 머리가 짙게 찌고 잠들거나 아니면 넘어가거나 이런단 말이야 자 그래서 그게 싫어서 선생님이 극성이란 말을 정리를 해줄게 이게 줄여놓으니까 모르는 거야 자 극성 극성이 뭐냐면 뭘 줄인 거냐면 극성은 극을 띄려는 성질이에요 극을 띄려는 성질 그걸 줄여서 극성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때 이 극은 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극을 띄려는 성질 이걸 줄여서 극성이라고 한 거야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극은 왜 생길까 언제 생길까 전자가 치우칠 때 생겨요 플러스 마이너스 극은 전자가 한쪽으로 치우칠 때 생기는 거야 자 지금 우리가 공유 결합안에 대한 분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전제 조건은 다 공유 결합이에요 그럼 어떤 원자가 있어 또 다른 원자가 있어 그럼 얘가 전자를 내놨어 얘도 전자를 내놨어 공유하고 있어 그치 같이 쓰고 있어 근데 이걸 꼭 가운데 놓고 쓰진 않아 둘이 같이 전자를 내놨지만 이 전자상을 당기는 힘이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이 전자상을 같이 쓰기는 하지만 전자상을 당기는 상대적 힘이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전자가 한쪽으로 치우쳐요 전자가 치우치는 이유는 그걸 당기는 힘이 다르기 때문이야 왠지 비슷한 말이 나오는 것 같지 자 그러면 전자상을 당기는 힘은 왜 다를까요 그걸 뭐라 그러지 그렇지 그걸 전기 음성도라고 했지 그래서 우리가 2-2단원의 주의적 성질할 때 미리 배운 거야 그러니까 두 원자가 전자를 같이 내놓고 공유는 하는데 이 공유 같이 쓰는 게 꼭 가운데 놓고 쓸 필요는 없는 거야 서로 다른 원자가 이 전자상을 당기는 힘이 서로 다르면 더 세게 당기는 놈이 전자를 끌어가는 거야 끌어 가서 같이 쓰는 거야 꼭 가운데 놓고 안 써도 되는 거지 그래서 전기 음성도 차이 때문에 전기 음성도 큰 애가 이걸 조금 더 당기기 때문에 걔가 당겨지면 끌어당기는 애는 마이너스 왜 전자를 당겼으니까 전기 음성도가 큰 애는 전자상을 당기면서 마이너스가 생기고 그럼 뺏긴 애는 플러스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공유하는 전자상을 한쪽으로 치우치면 이쪽은 마이너스 반대쪽은 플러스 그래서 극이 생긴다고 극을 띄려는 성질 그걸 줄여서 뭐라고 한다 극성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페이지 아래 보면 뭐가 있어 전기 음성도가 그래서 다시 나와 있는 거야 그리고 이건 날리스 반대쪽은 뺏긴 애는 많은데 그린 애는 당신이 공유하고 그 당장으로 치우치면 감사합니다.